오랜 말입니다. 그냥! 아, 왜 하필이면 이럴 때나 타나가지고. 타요, 지쳐 보이는데. 아뇨, 괜찮습니다. 귀엽네, 매력도 있고. 뭐라고요? 지금 뭐라고 했어요?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. 내가 몸 두 시간 만에 싹 다 빠지는 거 아는데 갈래요? 아이, 어서 오세요. 아이, 어서 오세요. 두 명이요. 아, 두 분이세요? 동아, 방 안내해드려라. 두 분, 따라오세요. 자, 좋은 방으로. 자, 요쪽으로. 스트레스를 풀면서 마음의 몸을 빼야죠. 저는 이 상태로 연호 씨 앞에 1초도 잊기 싫거든요. 안 볼 거니까 노래 부르세요. 저 얼굴이 여자라 얼마나 꼬셨겠어. 저 얼굴이 여자라 얼마나 꼬셨겠어. 저 얼굴이 여자라 얼마나 꼬셨겠어. 그럼 이제는요. 오랜 거리는구나. 고맙습니다. 나는 마침 뭐해? 올린 놈 그러고 있는 너의 모습 너의 모습 나는 마침 내 심장을 가리고 막 막아 어딜 가나 든든하게 웃는 너로 매일 해줘 차차질대로 자유색이나 생각들은 못 편지 않아 두고하게 타치롭게 정말 많은 환산 중 두 분의 키스는 없을 만큼 내게 말 다 같이! 쏘리 쏘리 쏘리